아니, 모든 자세가 가장 편한 자세를 모르겠어요. 와, 미치겠다, 이거. 진짜. 누우면 형, 배가 누워. 힘들지. 그러니까. 나도 생각한 것도 일이지. 아니, 아니. 옆으로 누우면 팔이 걸려요. 팔이 걸려요. 방법이 없네요. 저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? 무슨 그림 그리는 거예요, 이게? 아기예요, 형? 아기야. 내 태명. 아, 이 배 속을 그린 거예요, 형, 혹시? 아니, 비프. 비프 그려. 잘 그렸다, 피카소같이 그렸네. 잘 그렸다, 피카소같이 그렸네. 형, 좋아. 오, 잘하네. 집에서 저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. 이야, 이거 진짜. 오, 이거. 걸레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아니. 그러지 말고. 아, 물티슈. 걸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걸로. 네. 걸레를 만들어서. 해보자. 아니, 걸레가 없어요. 왜 물티슈질을 하고 있어?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. 저게 어디예요? 아, 힘들지? 힘들죠. 본인 무게만으로 지금 힘들었대. 야, 근데 이거 무릎이 다 나가겠다, 이거. 아니, 이게 무게가 무릎으로 다 가니까. 그러네. 팔은, 손은 움직여야 되고. 이거 덜 받는 것 같아요, 형, 덜. 너무 미안해. 우리 집은 아닌데 남의 집 청소하고 있네. 아니. 여보, 석순이가 우리 집 청소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집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. 다른 집 와서 지금. 이걸 입고, 어? 엄마야, 갑자기. 실성했어. 실성했어, 우리 선배. 되게 힘들어서 실성했어. 야, 지금 뭐 하나 싶은가 보다. 야, 잘 됐다, 이참에. 내 청소, 내 책상에 내 청소가 돼. 진짜 이래서 로봇청소기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. 임산부 때 로봇청소기까지 없으면 청소를 어떻게 해, 이거. 어머, 진짜 노동력 너무 착취하셨는데. 빨래도 해?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. 미래의 아내로 살아보기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요? 잘했다, 잘했다. 잘했다, 잘했다. 이제 두 분이 겪으셨던 저 힘든 하루가 사실 엄마들한테는 몇 달이 지속된다는 거. 지금의 이 느낌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보는 동안 뿌듯하셨죠? 네. 보자마자 안아줘. 진짜 너무 기특해. 뭐랄까, 저렇게까지 귀여워 보일 수 있나?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귀여워 보였고. 세련 모습으로. 그리고 또 미래에 우리 아가도 저렇게 귀여울까? 막 이런 생각도 들고. 뭔가 저렇게 노력해주는 모습 보니까. 아가를 빨리 낳아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